이야기는 설명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 표현을 작법서의 첫 챕터에서부터 매우 익숙하게 듣습니다. 무분별한 독백을 경계하는 분위기, 그리고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을 찬양하는 풍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야기 속의 정보를 작가가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보여주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익숙하다고 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앵글에서 깊이 있는 수다를 통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각문화산업대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중호 웹툰스쿨의 이야기작법방송 궁극의 플롯 오늘은 서스펜스 그리고 이야기 속의 정보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인진행을 맡고 있는 웹툰작가 이종범입니다. 이렇게 해야겠어요. 본인들에게 맡기지 않고 제가 소개를 해줘야겠어요. 제 왼쪽에는 앙굴렘까지 갔다 오신 만화 이론계의 슈퍼스타 홍란지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네. 그룹부 옆에는 네. 개그 연구가 김태권입니다. 안 웃기는 만화가로 소개받는 것보다 먼저 제가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웃긴 사람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뭐 아무튼 웃기는 김태권입니다. 고상심. 이 방어기제라고 하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소개. 네. 유승진 작가님 와 계십니다. 만화기의 선비 역사물의 스페셜리스트죠. 한국의 역사 사극의 개부를 잇고 있는 단 한 사람. 유승진 작가님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유일한 해킹 히어로 만화. 저는 오늘 침묵의 권혁주입니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소개하는 파트에서 노래가 너무 감미로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들으셨다고요? 네. 제가 공부를 안 들으시는구나. 따로 안 들어서. 네. 그러셨구나. 저도 제 말은 안 봅니다. 아니 뭐 제가 녹음했는데 이걸 굳이 들지는 않았었는데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제 파트에서 너무 감미로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약간 박농수급의 말씀을.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좀 아닌 것 같다. 나 안 같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커피향이 어울리는 작가 권혁주 아닙니까? 올해 오늘부터 약간 컨셉을 만들어야겠다. EDM으로 가죠? 그냥 명색이 해킹 히어로 만화 그리는데 EDM 깔아달라 그러시길래 제가 이렇게 치밀하게 고민해온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질문을 좀 해야겠다. 제가 사실은 배우는 생각으로 계속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가 없어져버렸어요. 권혁주 작가님이 녹음실에서는 주로 이제 필기하면서 그렇죠. 내용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정리하고 질문하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오늘 수업 들으러 가는 생각으로 왔어요. 그냥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보통 그럼 졸리지 않습니까? 아 좀 질문을 해야겠다. 네. 질문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 방송에.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담당하는 캐릭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다섯 명이 녹음하는 관계로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근황 토크가 생각보다 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근황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도 있고 저희가 매 녹음때마다 즐겨왔던 작품 얘기도 껴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한국을 떠났다 오신 홍란재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즐겁게 프랑스를 다녀왔지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무슨 일로 어디에 왜 갔다 오신 거예요? 아 저희 학교 저희 스쿨의 학생들과 청와대 마라 스쿨 네. 앙굴렘에 있는 EESI 학생들과의 교류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류 전시회의 이름은 경계 너머로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제목과 주제로 그 프랑스에 있는 학생과 우리 스쿨의 학생들이 서로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아 네. 2018년 앙굴렘 국제만화축제에 그게 정식 프로그램으로 소개가 됐어요. 아 거기에 전시를 하고? 네. 그러니까 정식 프로그램이 됐다는 거는 그냥 그 기간에 학교들마다 다 전시는 할 수 있는데 그 앙굴렘의 홈페이지에 가면 정식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는 그 카달로그에도 소개를 받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직원 마련해 주시는 공간에 종이박물관에서 저희 전시 작품이 전시가 되었는데 학생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잘해 주어서 제가 얼떨결에 동반하여 보호자로 참석하게 됐는데 가기 전에 좀 우셨죠. 제가요? 놀러 가고 싶은데 일로 가요 이러면서 아 제가요? 아닙니다. 근데 또 올 때는 즐거우셨더라고요. 아니 제가 저 되게 책임감이 막중해서 이 여덟 명의 학생들과 함께 가는 거니까 이 학생들 혹시 사고 나면 큰일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근데 가서 여덟 명에 의해서 보호받고 왔어요? 일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학생들이 교수님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 이야기를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나 왜 이러지? 교수님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괜찮아요 교수님. 그래서 미안하다 얘들아 이러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야기죠 그죠? 내가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여정을 함께 했으나 정작 보호받은 건 나 자신.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기쿠지로의 여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버디물 아니면 아이엠쌤 레인맨 언제나 보호자 피보호자의 관계가 뒤쪽에 역전되는 이것이 바로 내러티브 아닙니까? 역시 버디물인데 상대편이 여덟 명이라니 약간 걸고 그런 느낌이 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덟 명 중에 학생 중에 아이돌. 한 명의 학생이 여자였고 한 명의 학생만 남자였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그 학생들 중 한 명과 방을 같이 호텔방을 같이 썼어야 됐어요. 트윈룸이라서. 네. 그런데 너무나 미안해서 교수랑 같이 쓰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진짜 지옥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출발하기 전에 방을 좀 정하자. 그런데 정말 미안한데 너네 중에 한 명이 나랑 같이 써야 된다. 나는 빠질 테니 너희가 정해서 알려다오. 교수형 로터리 이런 겁니까? 그래서 알려다오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날 저녁에 단톡방에 교수님 제가 교수님과 함께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 딸려온 이모티콘은 뭐였습니까? 그러면서 딱 이렇게 딱 그냥 정말 건조하게 누구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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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딱 왔는데. 접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에 제가 그 톡으로 미안하다 민지야 너랑 같이 네가 얼마나 불편할지 정말 미안하다 했더니 갑자기 거기서 민지라는 친구가 이렇게 딱 답변이 온 거야. 안 가면 안 돼요?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과 방을 쓰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런 이렇게 음성 지원이 저에게는 그렇게 딱 그 워딩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민지한테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민지야 너 그렇게 썼지? 내가 그렇게 놀렸어요. 했더니 아니에요 교수님 저는 정말로 기뻐서 교수님과 제가 언제 방을 써보겠습니다. 정말 기뻐서 교수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방을 써보겠나요 이 말은 죽기 전에 마지막 기를 다 만난 얘기죠. 네. 삼국지 짤방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사마의가 만나서. 그러니까요 거의 그런 셈이었는데 정말 고마웠죠. 되게 불편했을 텐데 같이 잘 써줘서 감사했습니다. 문화일류학시 시간에. 네. 지금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로또 복권이잖아요. 네. 로또가 로터리에서 나왔죠. 로터리가 어떻게 유래되었는가에 대한 문화일류학 유명한 글이 있거든요. 과거에 부족사회에서 이렇게 마을의 재물을 뽑는 우리 중에 누가 죽일 것이냐. 이게 여기서 시작된 게 로터리거든요. 산재물을. 그렇죠. 맞아요. 가위바위보에 졌다고 하더라고요. 민지가. 안굴렘은 어땠습니까. 아 안굴렘은 제가 처음 가봤어요. 네. 생전 처음 가봤는데. 안굴렘 좋지. 우선 도시는 매우 작은 시골마을이었고. 네. 저희는 그 시골마을의 시내 중심가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그 호텔에 묵었고. 전시되는 기간에만 갑자기 그 공간이 사람들을 가득 차게 되는데. 저희는 처음 가봤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이 전시관 중에 어디를 먼저 가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인디 출판사 전시관과 대형 출판사 전시관이 따로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신기하다 왜 이걸 따로 하지 라고 하면서 저는 당연히 인디 출판사의 공간은 그냥 공간보다 대형 출판사 공간에 볼 게 훨씬 많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나중에 제가 제일 많이 들락날락 거린 곳은 인디 출판사 공간이었어요. 실제로 안굴렘이 보시면 저도 한 세 번인가 두 번인가 갔다 왔죠. 많이 갔다 오셨다. 두 번이었나 세 번. 제가 어렸을 때 세계 최고의 만화축제 중에 하나로 안굴렘이 항상 유명했잖아요. 역사가 깁니다.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안굴렘 가고 싶다. 저도 꿈이었는데 못 가봤어요.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몇 번 갔었어요. 거기서 일 때문에 일 때문에 저도. 갔었는데. 일로라도 가보고 싶어요. 갔는데 되게 신기합니다. 진짜 시골의 조용한 마을이 그 안굴렘 만화축제 기간이 딱 되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번잡해지고요. 사람이 복작복작 하거든요. 맞아요. 마을 전체가 축제 하나를 위해서 세팅됐다는 느낌을 딱 주는데 정말 신기하고. 지나갈 때 이렇게 목이 겁니다. 오떼르. 작가라는 편말을 목에 걸고 있어요.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자기 주인들이 다. 오떼르. 걸고 있으면 다. 여기 작가로 왔냐. 모르는 작가끼리 만나도 말 트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굉장히. 저는 매년 정신승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비코프 같겠지.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 봐야 그 정도겠지. 비코프 훌륭합니다만 약간 다릅니다. 좀 달라요. 결이. 저는 부천도 못 간 지 오래돼서 부천 가고 싶어요. 부천도 굉장히. 아이가 좀 더 커야 부천 가고 싶어요. 부천 되게 좋아요. 성대하고 크게 하고 계시죠. 재밌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안 부르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한 사람 근황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무튼 잘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건강에 잘 다녀오셔서 다행이고요. 김태권 작가님의 근황이 오늘 메이저 한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분부터. 메인 근황입니다. 오늘 메인 근황이기 때문에 다른 분부터. 뭔가 개그가 성공했나 봐요. 네. 예? 유승진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김태권 작가님 건너뛰나요? 아니요. 메인이라 마지막에. 좀 들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개그 얘기 계속했는데. 이번에 젤다. 야생의 숨결을 플레이했어요. 저하고 근황이 겹치네요. 이럴 줄 알았어요. 네네. 아 그렇구나. 저도 이제 젤다의 캐릭터에 관한 내러티브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유작가님도. 그냥 재밌게 했다고요. 딴 게 아니고. 예전에 위처 얘기를 이제 또 종범 작가랑 나눴었는데. 또 위처랑은 또 다른 세계. 위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바깥 세상과의 단절을 뗀 제 마감 생활. 거기에서 뭔가 이제 그나마 일탈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걸 좀 느끼게 해줬는데. 젤다의 야생의 숨결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멈춰버린 이 나이에 모험심을 자극해주는. 소년으로 돌아가죠. 자 그 소년 링크야 일어나서 젤다를 구하러 가렴. 100년 만에 깼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해주는 게임이죠. 모험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적에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거나. 벽을 타고 올라가는. 남자애라면 또 그런. 하늘을 활공하고. 요정을 주머니에 담아서. 그렇죠. 죽을 때마다 요정에서 살려주고. 그거를 실현 가능하게 했는데.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또 종범 작가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더 하세요. 괜찮아요. 또 권영주 작가님한테 근황을 또 넘길게요. 작가 젤다 얘기 받아가지고 하나 드리자면. 제가 근황에 요건 먼저 할게요. 위처3의 동화판이 젤다의 야생의 숨결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죠. 요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로 새로운 게임이 이제 워낙 옛날에 나왔지만 한국판으로 정말되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제대로 몰라요.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라는 이 게임이 젤다 시리즈 중에서 처음으로 오픈월드로 구현이 됐는데. 그렇죠. 거의 위처3급으로 엄청나게 넓은 지도와 많은 퀘스트와 방대한 양의 이야기. 요걸 담아서 아주 호평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동화판 위처3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캐릭터적인 면에서 위처의 게롤트. 위처 시리즈의 주인공 게롤트는 캐릭터가 병확해요. 누구나 거기에 자신을 대입하지 못할 정도로 명확해요.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게롤트가 돼. 이게 아니라 게롤트같이 되고 싶어. 멋있당.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링크. 젤다 전설의 링크라는 캐릭터는 캐릭터가 비어있어요. 보면은. 캐릭터가 비어있습니다. 음성도 없고. 네. 대사도 없고 표정도 되게 중성적이고 이입하게 되게 좋게 연령대를 확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캐릭터론에서 독자 연령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이 이론하고 좀 붙는 게 젤다의 주인공은 확실히 훨씬 더 낮아지는 연령대가 이입하기 좋은 세팅이 되어있구나. 캐릭터가 굉장히 많은 부분 특정화되어 있지 않고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죠. 공감합니다. 이렇게 그 게임의 캐릭터를 어떻게 세팅하느냐도 작가들이 캐릭터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랑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그 차이를 보시면서 하시면 젤다에 많이 이입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비어있는 주인공이라는 건 아주 재밌는 개념이죠. 그렇죠. 탈바가지 이론이라고 자기를 공감하기에 좋으려면 실사에 젤다보다는 약간 만화체로 갈수록 공감하기 좋다. 이입하기 좋다.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나중에 저희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자세히 얘기할 때가 또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참고로 젤다의 전설의 주인공 이름은 젤다가 아닙니다. 링크입니다. 주인공은 그 소년을 젤다라고 부르면 화내요. 젤다는 이제 공주 이름이고요. 사람 이름이긴 하군요. 녹색 옷을 입은 루이지. 아 그렇지. 루이지. 젤다가 지금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용사 스토리 용사 플롯의 rpg 게임의 거의 원형 중에 하나예요. 아주 오래된 게임인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재해를 상징하는 괴물이 나오면 두 명이 필요합니다. 한 명은 용사 한 명은 공주. 봉인을 맡고 있는 공주의 핏줄과 격투를 맡고 있는 용사의 핏줄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싸우는 얘기고요. 같이 싸우는 얘기인데 젤다가 요즘 저의 근황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80년대 울티마 파이브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때죠. 젤다도. 울티마 파이브가 정말로 탈바가지거든요. 주인공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채우면 되거든요. 울티마 같은 경우에도 뭔가 넘치는 자유도라고 해야 되나요? 알아서 하시오. 엄청난 자유도. 그래서 저는 게임의 목적을 모르고 항상 로더브리티시한테 시비를 걸다 맞아 죽었어요. 진짜 그 연식 있는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잊지마저 권혁주 작가님께 도움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아 저는 제 근황은 저는 코코라는 영화를 보는데요. 아 그러셨구나. 아 되게 시끌시끌었는데요. 아니 그냥 다들 감동적이라고 하기도 해서 그냥 봐야지 하고 했고 또 픽사 애니는 그냥 믿고 보는 편이라 그쵸. 사실은 좀 의무감도 있죠. 네 그냥 봤는데 스포일러 없죠? 스포일러 지금 하실 말씀에? 스포일러 없죠. 딱히 없고 아 조마조마했어요. 아 근데 제 개인적인 감상은 제가 그 여기에 이제 할머니가 나오세요. 코코가 이제 할머니 이름인데 아 스포일러 당했다. 이게 무슨 스포일러야. 주인공 이름인 줄 알아서 아 진짜 젤다같이 이거 스포일러 아닙니다. 다 안 보셨구나. 보신 사람이 없네. 이번 주에 보려고요. 코코가 누구야 코코가 그 스포일러로 한 거 보니까 지금 다들 전혀 모르시나 봐요. 그러면 설정은 알아. 스토리는 스킵하고 제 감상은 뭐였냐면 제가 작년 6월에 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 할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래서 지금 장례식 한지 한 6개월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서야 할머니를 좀 보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개인적인 감상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어요. 코코를 보는 경험은 관객들 전체가 그렇게 집단적으로 누구를 떠나보내는 의식 같은 분위기였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뭐냐면 지금 제 이야기는 되게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를 소환해 줬다는 게 되게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보는 사람 하나하나의 개인적인 얘기를 소환한다고.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입을 했는데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역시 자기 개인적인 어떤 감상을 느꼈다는 게 정말 위대하구나. 주제를 워낙 화끈한 주제를 잡아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게 왕좌의 게임 이후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은 봐가지고 빨리 보이시죠. 사람들이 신강한 게어랑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의 근황은요. 오는데 차가 엄청 막혔어요. 오늘.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와 계시던데 저 일찍 나왔으니까 올림픽대로를 타고 오는데 5차선 도로 중에서 저 앞에 사고가 난 것 같아요. 뒤에서 앰뷸런스 가고 렉하차 가고 하니까 아 사고가 나서 막히는구나 알았죠. 쭉 가다 보면 사고 지점은 보이잖아요. 사고 지점을 지나가는 순간 거짓말처럼 길이 뻥 뚫리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렇잖아요. 5차선 도로에 2차선을 사고 이제 처리로 막아놓은 것만으로도 그 전에 한 10km, 20km가 미친 듯한 정체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 진짜 신기했어요. 어렸을 때는 이 도로의 차량 흐름에 대한 연구 없나 이러고 찾아볼 정도로 너무 신기했어요. 나중에 이제 군대 가서 행군을 해보고 나서 그 도로 정체에 대해 체감을 하게 된 거죠. 그 이론을. 근데 제가 이거 막히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왔냐면 스토리를 공부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지점이 막히면 그 지점에서 보통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막혀있는 지점보다 훨씬 더 앞쪽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스토리를 쓰실 때 주인공이 위기 상황이에요.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상황에서 위기를 탈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리 봐도 탈출할 길이 없어요.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자 클라이막스에서 막혔죠. 보통은 거기서 아이디어를 막 고민하는데 보통은 내가 스토리를 쓰다 막히면 그 앞에 부분 예를 들면 클라이막스에 가기 한참 전에 앞부분에 또 다른 인물 도움을 줄 인물이 세팅이 안 돼 있거나 주인공이 사용할 무기, 장치, 복선 같은 게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면 중간에 주인공의 성장 부분이 뭔가 석연치가 않다. 주인공의 성장 부분에 좀 재미가 없다. 이러면 거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훨씬 앞쪽에 이 초반부에 주인공의 동기가 약한 게 아닐까. 아니면 주인공의 캐릭터가 세팅이 덜 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약간 스토리에 막힌 부분이 정차가 되고 있으면 훨씬 더 앞부분에 사고 지점으로 가야 된다. 이거를 제가 스토리 공부할 때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걸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오는 근황이었습니다. 원래 오프닝 잡으면 다 해결되죠. 그렇죠. 앞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제일 큰 문제 뭐냐면 오프닝 잡으면 다 해결되고 앞부분에 뭔가 심어놓으면 다 되는데 가끔 댓글에 이거는 혹시 지의 뭐를 위해서 아닌가요? 맞춰버리면 나는 자존심 때문에 아니요! 그래 버리잖아요. 안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 방법이 없는 거죠. 저의 근황이 너무 개인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러길래 좀 더 스토리에 관한 팟캐스트답게 스토리적으로 가져왔고요. 홍란진 선생님이 너무 지루해하셔가지고 빨리 끝냈습니다. 웹툰이스타 저희 동료 팟캐스트 웹툰이스타 200회 축하드리고요. 얼마 전에 200회 공개 방송하셨죠? 웹툰 관련 팟캐스트끼리 서로 이렇게 서로서로 응원하는 분위기인데 저희 방송도 챙겨 들어주고 계시는 웹툰이스타 분들의 200회도 저희가 공개적으로 읽고 있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200회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우리 이제 몇 화죠? 42화 올라갈 차례? 그렇구나. 네. 저희도 빨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근황 김태권 작가님 건너뛰는지 알고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책이 나왔는데요. 책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책이 나왔어요. 멋진 책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딱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런 소재와 주제에 불편한 미술관이라는 책인데 원래 옛날에 김두식 선생님 불편해도 괜찮아 시리즈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불편 시리즈 네. 불편이란 말을 빼기는 그렇고 넣고 했을 때 어떻게 제목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래서 하다가 아무튼 불편한 미술관이 됐어요. 불편한 미술관? 불편해도 미술관 하려다가 그건 좀 너무 이상해서 여기 옆에 그 부제가 그림 속에 숨은 인권이야기라고 써있어서 봤더니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이라고 써있어요. 인권위원회에서 기획을 했어요. 어떤 책입니까? 인권위원회에서 그림 그러니까 세계의 명화 그림 속에 나타난 그림을 가지고 인권이야기를 해보자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또 그래도 명색이 그림에 한쪽 가를 담그고 밥을 먹는 사람인데 인권 얘기만 하고 그림은 이제 폼으로 들어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림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해서 인권 얘기도 하고 또 이래저래 사람들이 몰랐을 만한 재미있는 얘기들도 많이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책이란 느낌이 책 머리의 첫 문장에서 느껴졌어요. 내가 잠재적 가해자라고?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책 머리 서문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불안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불안해 하면 좋겠어요. 내가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 잘 못하죠. 이게 처음에 옛날에 불편해도 괜찮아 거의 10년 된 것 같은데 그 책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 모두가 인권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니까 우리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권리를 주장하자 하는 게 많이 내용이었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훨씬 더 쉬워졌잖아요. 그렇죠. 너무 쉬워졌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넣으려고 그랬어요. 혐오 표현 얘기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요. 정말 좋은 내용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대중과 붙어있는 인문학 서적이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혐오 표현이라는 키워드로 책을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어떤 책은 그냥 핥고 넘어가는 책도 있고 그런데 이 불편한 미술관 같은 경우는 좀 핵심을 짚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갑자기 되게 진지하고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당황을 하고 있긴 한데 맨날 깔 수는 없잖아요. 재미없다고 맨날 까는데 이럴 때라도 이렇게 개그를 할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일단 내용에서 그림들 중에 미술관으로 하겠는데 좀 많이 보셨을 만한 그림도 적당히 놓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못 보셨겠지 싶은 그림들이 많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혐오 표현 관련해서 나오는 재미있는 그림들 중에 2차 대전 때 2차 대전 전후에 나치 독일이나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인종차별 혐오 조장하는 포스터들 그런 것들 넣어놓고 그런데 그중에 어떤 거는 되게 끔찍한데 2차 대전 막판에 이탈리아 파시스트 애들이 무솔리니 그쪽 애들이 미군 흑인 병사가 와서 이탈리아 여인들을 겁탈하고 어쩌고 할 것이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기분 나쁘게 인종차별과 그런 여러 가지를 결부시켜서 만들어 놓은 포스터가 있어요. 이제 그게 왜 문제인지는 이제 그 책 본문에 잘 나옵니다. 아 광고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2017년에 이탈리아의 네오 파시스트 네오나치 애들이 다시 그 포스터를 붙이고 다닌대요. 이민자들이 와서 또 이렇게 할 거다. 선동 표현은 언제나 DNA가 똑같습니다. 한국에 진짜 많거든요. 사실 혐오 표현을 담고 있는 선동적인 그림과 이미지 선전물 이게 진짜 많습니다. 이게 인터넷 게시판 문화와 더해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여성혐오나 인종차별에 관한 얘기들은 한국에서 너무나 사람들이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사실은 외국 같으면 큰일 날 얘기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선 이런 문제가 오프라인에서 불거지면서 정말 큰일이 나기도 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다큐멘터리 그거는 저는 살떨려서 못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저는 희망을 많이 느낍니다. 몇십 년 뒤에 지금의 한국의 이런 종류의 혐오 표현들이 약간 공포스러웠던 과거 역사 기록으로 남을 거라는 희망을 조금은 갖고 있거든요. 암튼 불편한 미술관 김태권 지음 창비에서 나왔군요. 그 유머를 좀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출판 과정에서 굉장히 진지한 책이고요. 이분 저분들이 보시면서 심도 있고 이건 좀 빼야 되지 않겠느냐 시종일관 진지하고 웃음기 싹 거둔 인문학사실 싹 거두진 않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흔적만 남은 네. 몇 가지는 남았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는 도정지에 이 부분 유머를 넣은 이유는 사실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이고 이게 이런 이런 점에서 재밌으니까 이건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걸 쓰는데 그 기분은 좀 묘하긴 하더라고요. 김태권 작가님이 개그라는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발단시키려고 노력하신다면서요. 김나코 선생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개그에 대해서 발달을 더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신다면서요. 제가 보기에 작가님의 개그는 일종의 흔적기관 같은 거라서 꼬리뼈와 비슷한 거거든요. 과거에 있었다. 아무래도 이 방송에 나오지도 않고 계신 김나코 선생님의 예를 또 언급을 하기가 약간 민망하긴 한데 라이벌이시잖아요. 얼마 전에 김나코 선생님이 되게 개그에 있어서 자신감 없는 얘기를 페이스북에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안팠어요. 시상의 몰이해 때문에 또 이렇게 한 명의 개그 연구가가 다시 꺾이는 거에서 아니 한때 그래도 우리 둘이 푸틴과 트럼프처럼 세계 개그를 양분하려는 야심이 있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김나코 선생님이 되게 우울적해 하는 말투로 그게 혀말기와 귀 움직이기 같은 것 같아요. 나 혀말기 안 되는데 아니요. 그래서 이제 푸틴과 트럼프가 아니라 이젠 너무 마이너한 기분이라서 아사드와 무가베 정도가 아니요. 또 지식인만 이해할 수 있는 개그를 하세요. 너무 옛날으로 넘어가서 또 재미가 없군요. 제가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면 또 이제 웃겨지지 않거든요. 재미가 볼 수도 없군요. 그게 그 개그 이론에서 상호 텍스트성이 너무 강하면 이게 또 재미있지가 않은 경우 상호 텍스트성이 강하다는 건 설명을 요한다.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매칭이 돼야 공부가 필요한 이상 왜 제 개그가 재미없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정리하면 매우 진지하고 재미있는 웃기진 않지만 재미있는 불편한 미술관이 나왔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원 작가님의 육아가 아닌 근황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아 액키오느라고 힘들어요. 언제나 그 말씀으로 시작하셨는데 제가 이제 자모님들 만나고 다니면 심리학자분들이 많으니까 부부 그러니까 남편의 동등한 육아 육아로서 육아의 주체로서의 남편 이 아버지의 육아 요것이 얼마나 심리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고 좋은가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이 발전했거든요. 지금 그걸 이렇게 듣고 살아있는 예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원 작가님을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모범상 받으셔야 돼요. 모범까지는 아니고요. 제 주변에 딱 두 명이에요. 필수교양 진행하시는 이용 기자님하고 김태원 작가님하고 이 두 분이 그 연구의 어떤 모범 사례라고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선배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또 페이스북에 올리는 때만 해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약간 뜨끔했으나 아유 막 웃으면서 그랬죠. 그거보단 조금 더 봐요. 정확히 30분에 맞췄습니다. 정확히 30분에 저희 다섯 명의 근황을 끊었어요. 이야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홍남진 선생님 괜찮으세요? 왜요? 오늘 따라서 유독 더 껍데기가 와 있어요. 아직 아직 그 프랑스 후유증은 아니죠? 마음은 안 굴렘에 남아계신 거죠. 아 진짜요? 제가 아까 봤는데 자기 자기 근황 딱 끝나자마자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펜을 이렇게 문지르면서 아 여긴 안 굴렘일 거야. 아 그렇구나. 아니에요. 영혼 없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네 작가와 홍남진 봇과 함께하고 있는 궁극의 플롯 최근에 궁극의 플롯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는데 다시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려고 누웠는데 저스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푼 잘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웹툰 웹소설은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궁극의 플롯 서스펜스 작가가 정보를 다룬다는 것 오늘은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작가가 정보를 다룬다는 것 이런 부제를 달고 있고요. 제대로 된 주제는 서스펜스입니다. 서스펜스 플롯을 포함해서 저번 저저번에 저희가 열두 단계 이론을 세세하게 한번 토파봤잖아요.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주변에 반응 뭐 없었어요? 어 저 학원 저기요. 이 사람들아 말을 해. 저희 아이가 약간 요즘에 보채미 늘어서 주변에 반응이 열두 단계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학원 학원 만화학원 강사를 하는 제 후배가 너무 이 방송을 잘 청취하고 있어요. 열두 여정을 독학을 해왔었는데 독학을 하다가 이 방송을 듣고 아 뭔가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이제 책으로만 보던 거랑 또 이제 또 작가님들이랑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아 자기가 또 잘못 이해한 게 있더라. 그렇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거를 또 이제 자기가 또 바로 잡는 계기가 됐고 그거를 또 이제 한번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또 한 번 더 곱씹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좋은 계기가 되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반응이 많았는데 재미있는 것이 옛날에 고문서 같은 것들 보시면 여러 학자들이 각자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도 제자들이 모여서 다시 해석을 해보고 그렇죠. 여러 명이 모여서 자기 해석을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좀 더 좋은 해석이 나올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잖아요. 재미있는 게 고문서 선비들의 고문서처럼 작법에 대한 것도 작법서도 똑같은 작법서를 읽었는데 12단계 이론 뭐 보글러 책을 다 읽었는데 각자가 자기 방식으로 대입을 하고 있었구나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분명히 좀 더 타당하고 이해가 가는 설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난번 지지나온 방송에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추가 요청을 받았어요. 실제 작품을 예시로 들어서 좀 해달라 그런데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공부하는 분들에게 식상할 수 있잖아요. 맨날 실제 작품으로 그거 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안 하면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끝에 실제 작품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 12단계만 해당하는 예시를 가져오면 너무 얕을 것 같고요. 작법에 대한 최대한 많은 얘기를 저희가 같이 나눈 다음에 실제 작품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품을 안 가져오고 또 다른 종류의 이야깃거리를 갖고 왔어요. 바로 서스펜스죠. 서스펜스. 이거는 저 하면서 계속 이 얘기 한번 해야지 해야지 하고 사실은 이 앞에 녹음된 거에서도 서스펜스의 이론이 있는데 언젠간 이야기하겠죠. 라고 계속 밑밥을 뿌려왔습니다. 네. 맞아요. 거두어야죠. 제가 오늘 김태관 장관 얘기 던졌어요. 뭐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서스펜스 하죠. 좋습니다. 최근에 또 읽던 책에서 서스펜스 얘기가 재밌는 게 나와가지고 서스펜스라는 말은 플롯이라는 단어처럼 많이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김태관 장관님 서스펜스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손에 땀을 쥐고 계속 보게 하는 거죠. 긴장감의 유지다. 긴장감. 그렇죠. 긴장감의 유지라고 말하면 그나마 제일 적확한데 자세히 한번 서스펜스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봐 주시죠. 그러니까 볼 때 그거 있잖아요. 어 도저히 중간에 끊고 못 일어나겠어 환자하겠네 하면서 손에 땀을 쥐고서 보는 게 있는 반면 네. 어 그랬어? 하면서 정지 버튼도 안 누르고 화장실 다녀오고 먹고 와서 그렇죠. 보면서 어 그렇구나 그런 게 있죠. 중간에 다른 짓을 할 때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가끔 이제 좀 약간 변태적인 사람들은 어 손에 땀을 쥐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다음 게 보고 싶어 여기서 끊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좀 많이 썼는데 자학 있나요? 자학도 있지만 플로트 공부하는 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지식인들의 자학법이 아니고요. 공부를 위해서입니까?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왜 이게 그렇게 재밌었지 왜 이게 재밌었지 한참 고민을 하고 나서 또 보고 하면 그건 맞아. 확실히 무엇이 나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가를 곱씹어볼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보통 저는 집니다. 보통은 지죠. 보통은 지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긴장감을 유지시킨다. 이게 작가에게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수익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다음화를 보게 만든다.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나왔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고 왜 실패하는지 이런 것들은 잘들 몰라요. 그래서 보통 감각적으로 이쯤에서 절단신공을 딱 끊으면 미리 보기가 수익이 올라가겠지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알고 쓰는 사람은 많이 없단 말이죠. 절단신공도 절단신공이지만 사실은 전부터 계속 고조를 시켜야 되는 거죠. 하면서 긴장을 고조를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언제냐면 고대 그리스 비극 부터 나와 있고 그리스 김태권 선생 모든 견 그리스부터 근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서스펜스 얘기하는 게 서스펜스가 플롯의 한 종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플롯을 만들어가는 장치죠. 서스펜스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 그거는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서스펜스라는 것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 한 가지잖아요. 장치 말 그대로 복선이 있다 이런 것처럼 서스펜스라는 장치가 있죠. 혹은 서스펜스라는 상황도 있고 상황 그러니까 서스펜스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이걸 가지고 플롯을 만드는 방법 일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서 그래요. 혹시 지난 시간에 왜 갈까 말까 갈까 말까라고 했던 그 일종의 패턴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지금 서스펜스로 연장해서 이해되는 건가요? 그거가 약간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아니고요. 서스펜스는 갈까 말까가 아니라 여기로 가면 죽을 텐데 여기로 가면 죽을 텐데 왜 갈라 그러지? 관객이 그렇게 예측하게 만드는 게 서스펜스 관객이 순에 땀을 쥐고 주인공이 저기로 가면 죽을 텐데 저기로 가려고 하지 안돼 하면서 그러니까 화장실 못 가겠어 그렇죠. 드라마 상황에 개입을 하고 싶게 만들어버리는 게 서스펜스 좀 더 주변부부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얘기부터 천천히 들어가 보면요. 이런 분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독자들은 모르는데 우리들 관객 독자들은 모르는데 등장인물들은 알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얘기는 미스터리 아 그래요. 맞아요. 독자들은 알고 있다. 관객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캐릭터 등장인물들은 모르는 것에 대한 얘기는 서스펜스 그리고 독자도 모르고 등장인물도 모르는 것에 대한 얘기는 호러 이렇게 구분하는 걸 제가 보고 참 무릎을 탁킨 적이 있는데 네. 맞아요. 알고 있다라는 기준이 자꾸 나와요. 우리는 알고 있고 쟤는 모르고 있다. 즉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 정확한 바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고대 그리스나 실러와 괴태의 편지 이런 얘기는 건너뛰고 건너뛰지 마세요. 왜왜왜왜. 이따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히치콕이 얘기한 서스펜스 얘기부터 하면서 시작을 하죠. 가장 유명한 얘기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죠. 지금까지 이제 서스펜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대략 무엇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히치콕이 이 얘기를 통해서 아 이게 서스펜스구나. 이게 플럭과 가지는 관계는 무엇이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얘기는요. 여러분들의 작가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수익과 직결되는 게 서스펜스입니다. 수익이에요. 미리 보기 결제하게 만드는 게 서스펜스고 독자를 잡아두는 게 서스펜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서스펜스가 뭔지 감을 잡기 위한 선인들의 표현들을 한번 들어보죠. 히치콕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밥을 먹거나 녹음을 하다가 화기애애하게 그냥 녹음하고 그런 장... 그러니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책상 밑에서 폭탄이 쿵 하고 터지면은... 다 죽음. 죽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나 이 상황을 지켜보는 독자분들 모두 관객분들 모두 깜짝 놀라게 되죠. 그렇죠. 반전이죠. 이게 서프라이즈라고 히치콕은 표현을 했어요. 서프라이즈. 반전이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뭔가 몰랐던 게 쾅 하고 나타낸 건 아까 이종검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미스터리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가서 범인이 누구다 한 걸 보여준 거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 한때 상당히 유행을 했고 유주얼 서스펙트... 잠깐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분류로 치면은 관객도 모르고 캐릭터도 모른다니까 호러 혹은 스릴러 쪽으로 가죠. 미스터리라면 이제 우리는 모르겠는데 안에 등장인물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가면 약간 미스터리 느낌으로 가죠. 그거는 등장인물 중에 폭탄을 설치한 사람은 아니겠죠. 아 그 사람은 아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훗 내가 설치했지. 화장실에 간 것은 신의 한 수였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오니까 미스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이 사람들한테 너무 충격을 주고 인구의 회자가 되다 보니까 유주얼 서스펙트 이후에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까지 반전이 있느냐 없느냐로 플로트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유행이 있었어요. 식스 센스. 그렇죠. 최고였잖아요. 예를 들면 영화판 읽기 보시면 만화 원작에는 없었던 종류의 반전을 마지막에 넣었잖아요. 보면서 반전이란 것이 얼마나 우리가 경도되어 있는가 사로잡혀 있는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죠. 술 먹고 온 친구가 야 카이저 소재의 정신은 누구야 하고 가는 바람에 유주얼 서스펙트를 아직도 못 보는 사람. 저는 식스 센스 반전을요. 길을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행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저는 식스 센스에 반전이 있다 반전이 있다 하도 얘기를 듣고 짐작을 해버렸나 뭐지 못 보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그래서 반전이 과연 제일 좋은 방법이겠느냐 하는 얘기가 사실은 2000년대 사람들이 반전에 질리기 전에도 한참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히츠콕이 얘기한 방법이 서스펜스입니다. 그렇죠. 반전에 대한 대안처럼 나와야죠. 대안이죠. 언급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폭탄이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폭탄이 터지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책상 밑을 먼저 카메라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폭탄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 쨰깍쨰깍한 걸 보여주고 사람들의 의자에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밥을 먹어요 여기서. 그리고 시간을 계속 끌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카드 게임바고요. 그렇게 되면 보는 사람들에게 모든 장면들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훨씬 더 이야기를 고급지게 풀어갈 수 있는 장치다. 그래서 히츠콕이 서스프라이저를 별로라고 하고 서스펜스를 선호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독자들은 그 밑에 있는 폭탄을 인식하면서 빨리 떠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폭거 게임을 계속하고. 너무 여유로워. 그런데 마침 폭탄이 터지기 이전에 폭거 카드 게임이 끝났어. 그럼 독자들은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런데 그때 한 명이 일어나는 거죠. 야 한 판 더 해. 그렇죠. 이때 서스펜스가. 그렇죠. 계속해서 정리를 하자면 작가들이 하고 있는 작업의 목적은 독자 관객한테 특정한 정서적인 체험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분노하게 하거나 울게 하거나 긴장하게 하거나 그 긴장 끝에 해소를 주거나 이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해 뭘 쓸 수 있나를 가만히 봤더니 우리한테 있는 수단 여러 가지 중에서 플롯도 있고 캐릭터의 욕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스펜스라는 도구가 있더라. 이거입니다. 독자를 긴장시킬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나. 서스펜스. 서스펜스는 무엇인가. 이 긴장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독자에게 이미 줘버리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러니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를. 그러니까 왜 아이러니라고 하냐면 관객이 보면서 모든 상황에서 아이러니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우린 더 즐거운 사람들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앉아있지만 정보를 폭탄이 밑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독자나 관객이 보기에는 이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드라마적인 아이러니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아이러니칼한 상황이라고도 하고요. 아이러니는 저희가 또 한 번 따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냥 서프라이즈만 있을 때 반전만 있을 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동작들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농담을 한다거나 한 판 더 하지 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이게 알고선 보면 모든 게 다 조마조마하고 살이 떨리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서스펜스가 사실은 히치콕 이럴 때부터 발명령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있었나요. 그리스라고 하셨는데 이야기의 원형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히치콕이 이걸 어디에서 먹냐면 그래서 고대 그리스로 넘어가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히치콕이 이걸 언제에서 먹었냐면 버티고라고 영화를 만들 때 버티고가 원작이 되게 흥행을 했었대요. 그런데 버티고가 원래 그 킴노박 우리 김씨 여배우 김배신저와 더불어 김노박 형님께서 죄송합니다. 킴노박이 이제 사실은 변장한 거였어라는 걸 이제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줬을 법한 극적 반전을 중간에 보여줘버려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때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서스펜스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히치콕이 그렇게 하는 작품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하게 만든 다음에 끝까지 봐야지 이게 대체 뭐가 되는지 끝까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쯤 해서 액트1 끝나거나 액트2 중간쯤에서 다 까죠. 까요. 패를 깝니다. 사실 이런 거지 이런 거 하고 다 알려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더 안 봐도 되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다음부터 더 미친 듯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다 속은 거였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그리고 관객들로 하여금 스토리 안으로 뛰어들고 뛰어들어가게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죠. 뛰어들어가서 야 넌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책상 밑을 봐. 그 여성은 머리를 염색하고 널 속이고 있는 거야 하고 말하게 만들고 싶어진 거예요. 저 점을 떼봐 똑같이 생겼잖아. 그게 저는 그것도 서스펜스인데 서스펜스의 효과가 안 나와버린다.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실패한 서스펜스는 개그가 되는데 아무튼. 아무튼 이거의 핵심은 아까 이정범 작가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정보를 주고 안 주고 정보 격차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서스펜스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 바로 정보의 격차. 이 얘기를 오늘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할 텐데 방금 전에 버티고 말씀하셨으니까 떠오른 게 제가 여러 번 언급했었던 그거잖아요. 형사 콜롬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사 콜롬보가 추리 플롯에서 독보적이었던 이유가 이 서스펜스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었잖아요. 이야기가 시작되면 범인이 나와서 범행을 저지르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독자는 관객은 이미 다 알아요. 범인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까놓고 콜롬보 형사가 허허실실로 진실에 접근해가는 과정이 내용의 거의 90%거든요. 이것도 서스펜스죠. 왜 콜롬보가 서스펜스를 도입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재밌습니다. 왜인가요? 원래 처음에 콜롬보를 만들기로 하고 제작비 편성을 해서 견적을 냈는데 범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형사하고 맞짱을 떠서 연기를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단역을 쓸 수 있는데 범인 역할은 좀 알려진 배우로 쓰고 싶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범인을 맞춰봐라 하면 다들 너무 쉽게 맞추더랍니다. 저 비싼 배우가 범인이야 하는 걸 사람들이 알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럼 아싸리 얘가 처음에 범행을 시작한 걸 보여주고 시작하자 하고 했는데 그게 엄청난 심리 서스펜스가 돼서 효과를 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디어를 로버트 맥키가 냈다고 들었는데 로버트 맥키가 엄청 유명해진 계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무튼 이것도 정보 격차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의 범인이야. 관객은 알고. 관객이 알고 있을 만한 알만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시트콤에 정우성이 나왔어. 그러면 정우성이 범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정보 격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범인으로 딱 등장을 하면 저 사람이 범인이겠구나 하는 거를 얼굴만 보고도 정보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아싸리 처음부터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정보를 줘버리고 등장인물들은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그거를 잘 모르게 하고 콜롬보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모두의 궁금사로 남아있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끌고 가게 만들면 이게 엄청난 서스펜스가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정보의 격차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과거에 굉장히 세련된 방식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2500년 전 그리스 이럴 때부터 있었던 거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가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건 아닌데 고대 그리스 문학하신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다들 그런 면이 있지. 가설이에요? 나 원고 보고선 진짜인 줄 알았네. 가설인데 사실 저는 이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다들 확인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죠. 옛날 우리는 이제 고대 그리스 비극을 다시 보면서 신화 내용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과연 오이디프스 왕이 찾고 있는 범인은 누구일까 궁금해 하다가 어휴 이럴 수가 자기 자신이었어 이제 그렇게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과연 저 끝에 메데이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어 자기 아이들을 죽였어 말도 안 돼 막 이제 그렇게 놀랄 수가 있는데 홍란진 선생님의 신화 편 들을 때 다 들으셨던 얘기들이죠. 고대 그리스의 그 비극을 보는 관객들은 사실은 다 아는 얘기들이었을 거잖아요. 뻔한 얘기고. 뻔한 얘기고. 그래서 이번에 에오리피데스가 메데이아를 무대에 올린대 그러면 시민들끼리 야 그거 다 아는 얘기야 그러면서 서프라이즈를 목적으로 했다면 다 아는 얘기하면서 안 갔겠죠. 그렇죠. 반전이라면. 그런데 모두 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서스펜스를 끌고 가보자고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데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즉 이미 다 알고 있고 공유되고 있는 얘기를 계속해서 재상영을 해야만 했던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그 과정 그 결말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했다. 처음 오이디푸스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결말은 다 알고 있는데 오이디푸스가 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관객들은 안타까워하고 더 가지 마라 이렇게 나가는 게 바로 서스펜스의 원형 이다. 굉장히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원래는 사실은 서스펜스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대 그리스 에서도 창작 스토리를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누가 시사적인 얘기를 한 번 다뤘다가 벌금을 엄청 시민들을 불쾌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웃 도시가 멸망하는 내용을 다뤘 다가 시민들이 다 엉엉 울어 가지고 도시 사람들을 불쾌하게 했다는 죄로 벌금을 문 다음에 대한민국인가요 라고 하려고 했다가 약간 다른 연락이네요. 벌금을 무는 바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안전한 신화를 택했다라고 하는 예의가 있어요. 지금 한국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벌금을 그렇게 심하게는 안 무니까요. 아무튼 그 아는 얘기를 택한 만큼 두 가지 전략을 쓰는 거죠. 비극 시인들이. 하나는 아는 얘기를 비틀어서 가거나 그러니까 되게 영웅으로 알고 했지만 사실은 영웅이 아니라 찌질한 애였어 하는 식으로 비틀어서 이야기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서스펜스로 가는 겁니다. 서스펜스로 가서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오이디프스 왕 얘기를 제가 즐겨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최초의 출입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콜롬브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범인이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된다 끝까지. 그래서 범인이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범인을 계속 이 사람이 찾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러니를 느끼는 거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모든 대사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코러스나 옆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더 이상 파고들면 다칠 걸 더 이상 파고들면 너 힘들어져 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고 듭니다. 이거는 관객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뭐를 향하는지 극작가가 알고 쓴 거죠. 여기서 헷갈리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서스펜스와 아이러니를 약간 혼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이러니라는 것은 독자나 관객이 느끼게 되는 어떤 모순적인 감흥의 상태인데 서스펜스와 꼭 같은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독자들이 쭉 봤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 찾아오던 것을 알고 보니 계속 내 옆에 있었어라든가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을 위해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 때문에 그 지키고 싶은 게 파괴됐어 같은 결과를 딱 보면서 느끼는 감흥이 아이러니 고. 아이러니를 넓게 보면 그렇게 되고요. 좁은 의미에서 아이러니를 서스펜스와 비슷하게 쓰는 작법 작가들도 있습니다. 아이러니에 대한 상황을 독자가 미리 알고 있으면 서스펜스 효과가 나오죠. 이 두 가지가 붙어있으면서도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헷갈리실까 봐 정리를 한 번 했고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정보를 준다 안 준다 정보의 비대칭이다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부터 어떻게 작가가 되려는 사람들이 서스펜스를 직접 의도해서 장치로 쓸 수 있는가의 힌트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이미 답은 나와 있죠. 히치콕 아저씨가 너무 상황을 잘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기 전에 밑에 폭탄이 딱 보여주면 됩니다. 즉 독자에게는 정보를 줘라. 독자에게 조금 더 주는 거죠. 그래서 독자가 그 알량하게 조금 더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등장 인물들을 보면서 괴로워하게 만드는 게 서스펜스입니다. 관객들 독자들은 잘 모르는 상태로 정보의 양을 통제하는데 제가 요거를 실습하고 싶어 가지고 썼던 게 닥터 프로스트 시즌 1의 첫 번째 에피소드의 6화 7화 5 6 7화였어요. 이걸 실습하고 싶어서 이렇게 일부러 쓴 거였어요. 주인공이 마치 닥터하우스에 나오는 사람처럼 불법 가택 침입을 시도합니다. 내담자의 과거 히스토리를 알고 싶어서 집에 문을 닫고 들어가요. 그동안 내담자를 잠깐 잡아놓으라고 자기 윤성아 조교한테 시킵니다. 주인공은 내담자 집안의 거실에 있고 내담자 그 집 주인은 여자 조교랑 커피숍에서 있죠. 집 바로 앞에 있는. 서스펜스의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인공이 앨범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일부러 교차 편집으로 병렬구조라고 하죠. 주인공과 커피숍에 있는 집주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일부러 집주인이 택배를 찾을 게 있어 가지고 집에 갔다가 다시 얘기하시죠 라는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주인공은 집주인이 지금 오고 있는 걸 모르고 거실에 있고 집주인은 집에 가려고 그러고 서스펜스 1병 나왔죠. 그런데 그때 서스펜스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윤성아 조교가 주인공한테 전화를 막 합니다. 교수님 지금 집주인 집에 들어간대요. 전화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이 납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두 화 정도 전에 주인공의 폰이 방전되고 배터리가 나가고 이런 상황을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깔아놓게 되면 지금 독자들은 집주인이 집에 가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저의 주인공은 그 정보를 모르죠. 이 정보 차이에서 빨리 그 거실에서 나와라는 개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저 실습을 하기 위해 썼던 . 역시 마스터의 솜씨죠. 너무 뻔하죠. 뻔한데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걸 느꼈어요. 서스펜스에 들어가는 제일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마스터다운 사용을 하신 거죠. 서스펜스를 만드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첫째로는 미리 정보를 살짝 준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정보는 핵심적인 정보를 미리 살짝 준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폭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범인이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이디프스 왕의 경우 또는 콜롬보의 경우에는 범인이 누군지 밝혀지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게 되는지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미리 알게 해줍니다. 관객은 독자는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긴장을 준 채로 상황을 시작을 시켜요. 그러면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방법이 뭐냐 두 번째 방법이 딴청을 피우는 겁니다. 핵심 정보를 줬잖아요. 핵심 정보를 주고 이제 핵심 정보에 독자는 먼저 도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거기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장인물들을 거기에 도달을 안 시키고 계속 옆길로 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서스펜스가 증폭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는 먼저 가서 그 상황에서 기다리게 해놓고 얘네들이 와야 되는데 얘네를 자꾸 딴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감질맛이 나고 짜증이 나고 진짜 왜 이래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하고 절단신공하고 다음번에 코인 결제. 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인데 이게 두 번째 방법이 딴청을 피우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시가 혹시 있을까요? 이해가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예시가 혹시 있을까요? 오이디프스 왕 얘기를 다시 간단하게 드리자면 콜롬브라고 생각하시고 하셔도 돼요. 오이디프스 왕이 결국에 탐정 역할을 하거든요. 일단 우리는 오이디프스 왕이 시작하기 전에 오이디프스 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이 범죄를 저지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자기 뜻은 아니었지만 그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범인을 밝혀낸 게 이 사람에게 임무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열심히 범인을 밝히겠다고 부르르 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모두 서스펜스에 빠지게 됩니다. 이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얘도 알게 되면 진짜 개막창 난리가 날 텐데 하면서 불안해하게 되죠.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제발 그러지 마 하고 말리고 싶어지는 거죠. 이거를 코러스나 다른 등장인물들 특히 그 오이디프스 엄마를 통해서 여기서는 아내지만 그 사람이 미울 통해서 계속 말을 하게 만들죠. 거기서 멈추세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그런데 오이디프스는 거기서 짜증을 내면서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오이디프스가 계속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계속 불러서 탐문을 해요. 물어봐요. 너는 이때 뭘 했느냐. 너는 이때 뭘 했느냐고 무대 위에서 수사를 벌입니다. 오이디프스 왕은 수사극기에요. 무대에서 뭘 했느냐. 뭘 했느냐 물어보는데 다들 딴청을 피우고 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오이디프스가 계속 딴청을 피우는 거에 화가 나요. 그래서 왜 딴청 피우냐. 왜 멀리 삥 돌아가느냐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저는 웹툰 후레자식에서 학생들한테 후레자식을 같이 보고 토론을 해보자고 얘기했을 때 학생들이 되게 화를 내는 부분이 윤견이 너무 짜증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후레자식 선우진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사이코패스 아버지. 살인마 아버지와 그 밑에서 살인 교육을 받는 아들이 주인공인데. 마음은 선량한.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하고 하는 그 후레자식의 중심 플롯인데. 거기서 선우진은 나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윤견이라고 하는 자기가 좋아하게 되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게 돼서 다른 갈림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서 맨 처음 등장할 때는 이 아이 이거 너무 반전이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지금 서스펜스였어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할 것인가. 아버지가 살인마라는 이미 얘기했으니까. 아버지가 살인마라는 게 반전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이미 아버지가 살인마라는 것도 알고 이 선우진이 무엇을 감추고 싶은지도 알아요. 그런데 윤견은 몰라요. 아버지가 살인마라는 사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선량하게 막 웃고 잘해주고 하니까 이 윤견은 계속 이 아버지가 잘해주는 것을 그냥 호의로 받아들이고 네 제가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마주치려고 하죠. 그런데 이때마다 선우진은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말을 할 수는 없어. 우리 아버지가 살인마라는 걸. 이게 재밌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이 반전과 이 서스펜스가 정말 적절하게 조율이 되면서 윤견이 그렇게 욕을 먹어요. 왜 굳이 거기에 가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 부분이 흥미로운 게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서스펜스 미스터리 호러 반전 서프라이즈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난 현재의 작가들은 보통 이거 섞었습니다. 네 섞었을죠. 섞었을 수밖에 없죠. 거의 섞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범민인지는 나와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범민을 잡는 과정을 서스펜스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작가가 독자에게 까지 않는 정보는 왜 죽였냐. 이 동기는 미스터리로 놔둬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독자와 주인공들 모두가 한 번의 그 동기를 깨닫는 미스터리 구조가 김전일 코난 이런 현대적인 출입물의 기본 플롯이죠.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스릴러와 미스터리와 서스펜스를 섞어놓은 거거든요. 섞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섞어 놔줘. 그렇죠.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나면 섞기가 좀 쉽죠.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서스펜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화가 이영걸이 나왔던 영웅이라고 진시황을 암살하러 가는 이야기. 시작에 그게 나오잖아요. 진시황은 이제 전국시대를 종식시키기 직전이다. 그러고 무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무사를 만나게 되는데 만날 이유가 딱히 없거든요. 그런데 관객들은 이영걸 뭐 있다. 뭔가 느끼기 시작하고 이영걸이 자기가 내세운 공을 이야기하면서 진시황한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진시황은 그러면서 이제 얘가 왜 찾아왔을까. 굳이 이렇게 여러 명의 무사를 제껴가면서 공을 세웠을까. 추리해가고. 그러고 또 관객들은 일단 진시황이 통일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영걸하고 무명이란 무사와 진시황이 어떤 또 갈등과 이걸 또 갈등을 해소할 건지 뭐랄까 고전 이런 느낌을 해가지고 너무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듣고 나니까 역사물이 서스펜스의 향연장에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정도전이다. 그렇죠. 그 끝까지 정도전이 어떻게 갈지 알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정도전 남편이 정도전 보다가 정도전 나중에 죽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막 화를 냈다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예를 들어서 뿌리 깊은 나무다. 한글을 만들 것이다. 다 알잖아요. 결국엔 성공할 거야. 그렇죠. 그 과정을 본다거나 허준. 여러 번 반복된 역사물은 서스펜스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가끔 그걸 역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쿠엔틴 타란티노. 타란티노. 타란티노는 거기서는 진짜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겼죠? 봤어? 그러니까 팩션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으면서 끝을 알잖아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랑 다르게 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비꼬는 뒤트는 것도 있죠. 서스펜스인 척하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죠. 그거를 보고 이제 느꼈던 점이 이거 이래도 되나? 맞아요. 죽여버렸어. 죽였으면 하지만 이래도 되나? 그 역사 그러니까 역사물에서 서스펜스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였죠. 서스펜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비거 얘기하면서 서스펜스와 그리고 역사 비틀기 미리 알고 있는 스토리를 할 때는 비틀기 또는 서스펜스를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그 비틀기에 극단적으로 갔을 때가 이제 타란티노가 되는 거고요. 비틀기를 수습을 못하게 되니까 원래는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비틀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있는 장치가 데우스 엑스마켄 그렇죠. 맞죠. 과거에 그랬죠.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려고 비틀다가 너무 수습이 안 되니까 그냥 적당히 해결하고 기계장치 내려와 근데 그건 히치콕투 약간 서스펜스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너무 그걸 남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돈다발 뭔지 궁금해 그래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분명히 히치콕 상황으로는 그 폭탄 장치가 든 가방 그거 맞을 거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메이크업핀 사이코에 나오는 돈다발이 아주 유명한 예정 거기서 또 다시 나오는 파생되는 개념이 메이크업핀이죠. 현대 플로디론을 얘기를 할 때 히치콕은 정말 교과서입니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정리를 한번 가입하고 갈게요. 작가들이 왜 무엇을 원해서 작업을 하는가 그걸 위한 도구들 중에 뭐가 있는가 그 중에 하나로 서스펜스 즉 독자를 긴장시키기 위한 장치로서의 서스펜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시들도 각자가 조금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보양을 통제해서 서스펜스를 준다까지 이해를 했는데 왜 서스펜스 구성에 실패하는 걸까요? 많은 작가들이 3장 작가들이 서스펜스에 실패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일단 서스펜스에 대해서 거의 괴태와 실러가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편지 원문을 못 구해봐가지고 어디 딴 데 인용된 걸로 봤는데 보통은 못 구해보는데 대단합니다. 아니에요. 원전을 보지 않았다는 것에 사과를 하고 하는 지식인 약간 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매우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편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서스펜스들이 실러가 주목한 부분은 딴청 피우는 거예요. 오이디프스 영향한 것처럼 그래서 스토리 플롯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갈까 말까처럼 하다가 말까에 해당하는 건데 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엉뚱한 얘기들 하는 거. 그런데 그리스 비극에서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서스펜스를 증대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러는 의외인데 서스펜스를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관객들에게서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없애버리고 역사를 잡고 스토리를 끌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 상태를 너무 강요한다. 그래가지고 싫어한다고 했는데 먹고 살만했겠다는 소리 하는 것이야. 연재물에서 구인받아봐 이 녀석 한 마리 묶음까지 올라왔으나 참 한 말씀은 못 드리고 그때는 주간연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사실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주간연재를 했으면 아마 당연히 서스펜스 쪽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러가 또 주목을 한 건 뭐냐면 비슷한 방법이 호메로스의 서사시에도 있는데 서사시는 되게 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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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5,000행 12,000행 길게 가거든요. 그렇게 길게 갈 때도 계속 중간에 딴 얘기가 나와요. 특히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악명 높을 정도로 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왜 딴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의 전체 모습을 담아냈다라는 평이 나오거든요. 오픈월드 게임을 할 때 메인 퀘스트 말고 서브 퀘스트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환멸이죠. 난 지금 주된 줄거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이 마을에서 누가 의뢰를 해. 그 의뢰를 해그라고 나면 저 마을에서 의뢰를 해. 난 지금 위처 개롤티가 돼서 메인스토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메인스토리를 뒤로 미루면서 다른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메인스토리를 따라가야 되는데라는 마음이 강렬하면 그건 서스펜스입니다. 그런데 실러가 얘기한 것처럼 서사시에서 메인스토리를 따라가야지 하는 강박관념이 안 느껴질 정도로 자꾸 딴 얘기가 길어지면 그건 gta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도가 너무 높아지면 서스펜스가 안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gta는 그냥 그 자체 얘기도 재밌거든요. 어떻게 될 건지 메인스토리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아까 울티마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스토리가 뭔지도 모른 채로 돌아다니면서 로드 브리티시하고 시비 걸고 다니는 게 그렇게 되면 서스펜스가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러는 그게 좋다고 했어요. 실러는 좋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면 안 되겠죠. 주간년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죠. 실러가 좋다고 한 건 우리한테 안 맞는 거고요. 실러가 싫다고 한 걸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서스펜스를 줘야 되는 거죠. 주간년제를 안 하는 옛날 독일 사람의 말을 우리가 따르면 지금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바짝 플롯에서 약간씩만 일탈을 해야지 너무 일탈을 해버리면 서스펜스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여기에서 사실은 장르가 아예 분화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의 시즌제처럼 큰 하나의 줄거리를 갖고 매 시즌마다 그 큰 트랙에 조금씩 다가가고 각 에피소드는 별개의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멘탈리스트 같은 미드를 보면 레드존을 쫓는 얘기가 제일 크고 각각의 케이스는 별개의 사건 그렇죠. 아니면 덱스터다. 덱스터의 자아에 대한 얘기가 크게 있고 각각의 케이스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플롯 상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좋은 예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메인 플롯이 뭔지 모를 정도로 다른 데로 쭉쭉쭉 빠져버리게 되면 시트콤으로 전혀 가까워지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작가의 의도가 그쪽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실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덱스터가 시즌 앞에 것은 이게 확실하게 서스펜스가 있었고 뒤에 시즌은 서스펜스가 없어져 버리죠. 그게 이제 좋은 예가 되네요. 서스펜스 차원에서 실패한 것이 되죠. 덱스터는 초반에는 자아를 찾는 몸보다도 이제 그 매화마다의 서스펜스가 확실했잖아요. 살인을 들킬지 들키지 않을지 그러니까 사실 핵심은 그거잖아요. 가정을 꾸리면서 덕질을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 연주 살인을 덕질을 표현하는 어마어마한 아무튼 뭐 그렇죠. 비교하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지금 보게 되는 건데 맞죠. 집에 그 피규어장 꺼내듯이 스포이드 피를 꺼내잖아요. 들키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파괴해야 될 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즌 아는 사람은 알고 있는 이 예시 그런데 뒤쪽 시즌으로 가면 들킬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이 들킬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자아를 찾는 여행 쪽으로 가버리면서 서스펜스가 없어요. 반대의 예시는 하우스입니다. 닥터하우스 하우스 pH 앞부분은 서스펜스가 없습니다. 오히려. 앞부분은 각각의 케이스를 해결하는 하우스의 캐릭터 극이에요. 그런데 시즌 3 이후부터 가면 하우스라는 사람이 정신이 붕괴되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메인 플롯이 생기면서 각각의 격가지가 다 서스펜스를 불러옵니다. 아 얘가 이 케이스를 맡으면 자기한테 다 안 좋을 텐데 저 케이스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죠. 좋은 예시가 나왔네요. 그러면 서스펜스를 하나의 플롯의 장치 아까 장치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계속 드냐면 서스펜스는 사실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 저는 이 서스펜스를 어떤 장르하고도 결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도요. 그렇죠. 요거는 좀 딱 하실 텐데 그래서 저는 저도 약간 그 생각인데 그래서 서스펜스가 하나의 연출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연출 방식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플롯하고 너무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정보의 격차가 서스펜스를 만든다는 말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늘 자기의 본문에 충실하고 계시군요. 안경을 들어올리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사람 또 있지 않을까. 그렇죠. 엄청난 지성인으로 지금 정보의 격차를 주는 것만으로 과연 서스펜스가 생길까 난 안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닥터 프로스트 얘기처럼 교차 편집을 할 때 서스펜스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정보를 숨기고 적절하게 딴청을 부리고 하는 것만으로 과연 서스펜스가 나올까. 그러니까 정보를 숨기고 딴청을 하는 것은 기본인 거죠. 그걸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서스펜스가 되게 좁은 영역의 연출 방식인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좁은 질문인 것 같은데 서스펜스라는 현상을 작가들이 원할 때 연출을 도구로 쓰는 것 같아요. 즉 서스펜스가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결국은 연출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저는 두 개의 상황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으로 서스펜스를 유발했으니까 교차 편집이라는 연출을 써야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서스펜스를 추구한 작가가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예를 들면 아까 처음 히치콕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도박장 테이블 아래 쬐깍쬐깍 폭탄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스펜스를 유발하고 싶다면 교차 편집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장면을 롱테이크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서스펜스가 유발됩니다. 즉 연출하는 것은 서스펜스를 위한 도구인데 어떤 연출을 써서 그 서스펜스를 만들 것이냐 해서 작가들의 선택이 개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들었던 의문의 핵심은 뭐였냐면 그 플롯에 서스펜스가 어울리는 플롯이 과연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적이나 추적을 하는 어떤 플롯의 이야기나 복수나 이런 거에 서스펜스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과연 자기 고백이나 아니면 성장이나 뭔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뭔가 정보의 양을 독자들이 미리 전조했을 때 특별히 의미가 없는 그런 플롯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김태관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스펜스는 모든 소재 모든 장르에 붙을 수 있다고 믿는 쪽이긴 한데요. 물론 더 잘 들어맞는 것 그리고 약간 차라리 안 쓰는 소재나 장르가 있긴 하겠죠. 의도한다면 다 쓸 수 있겠지만 일단 시트콤에는 많이 쓰입니다. 네 많이 쓰여요. 순풍사중이가 오시면 서스펜스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일단은 그 누구죠? 장모님 그 누구죠? 박영규 배우 박영규 배우가 나오는 순간은 거의 모두 서스펜스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숨기니까요. 그렇죠. 약간 일본 영화 같은 느낌 있잖아요. 뭔가 잔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선택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약간 지금 구미가 당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곳에서도 과연 서스펜스를 감히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약간 말씀하시는 부분이 운비처럼의 서스펜스를 하면 어떨까?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은 하나의 역질문이 들어가죠.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저도요. 가능할 것 같은데 역질문이 들어가겠죠. 독자를 긴장시키고 그 긴장감을 유지시키고 싶으세요? 이렇게. 다음화를 보게 하고 싶지는 하죠. 다음화를 보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저는 서스펜스를 쓸 수 있다고 봅니다. 폭탄이 아니라 선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상. 혹은 자기 발견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마니또를 하는데 마니또 극중에서 마니또를 하는데 마니또의 정보를 독자는 알고 등장인물들은 모르고 있다. 피다리 아저씨도 서스펜스죠. 그렇죠.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게 된다면. 얼마 전에 롱토뷰 때 나왔던 억수씨. 억수씨의 연옥님이 보고 계셔요를 다시 보게 되면 만화를 여러분들이 다시 볼 때 느끼는 것도 재미있는 서스펜스입니다. 그렇죠. 연옥님의 엔딩을 본 상태로 앞부분으로 다시 보게 되면 묘한 서스펜스가 나오는데 이게 자기 고백적이고 자전적인 성격의 이야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긴장감이구나. 넌 나중에 어떤 걸 깨닫게 될 거야. 라는 걸 알고 보는 그 주인공의 유년기. 이런 식으로도 서스펜스가 유발할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만약 작가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스펜스를. 저는 되게 재밌게 생각을 하고 요즘에 역시 이거는 너무나 천재의 작품이야 하고 다시 읽고 있는 게 제오도살장인데 커트보네거트에. 거기 보면은 서스펜스의 개념 자체를 뒤흔들면서 아주 그냥 뒤에 얘기를 다 알고선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네. 모릅니다. 일단 제오도살장은 안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소개를... 영화인가요? 소설인데요. 그런데 이거 좀 복잡해지니까 제오도살장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럼 여러분 제오도살장 커트보네거트의 소설 읽고 오시면 다음 공부할 때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겪은 얘기를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 얘기는 가는데 원래 얘기는 2차 대전 때 겪은 된 고생을 아주 끔찍한 일을 전후문학으로서 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플롯이 아주 말도 안 되는 플롯입니다. 이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인공 커트보네거트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너스레 했더냐 하면 이 사람 주인공 빌리 필그림이 외계인에게 잡혀갔다 와서 시간관념이 없고 시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서 이 순간과 미래의 순간과 그 다음에 뭐나 하면 2차 대전 때의 순간을 계속 건너뛰고 왔다 갔다 하면서 타임워프를 한다고 설정을 해놨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서 나온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서스펜스와는 다른 의미에서의 아이러니인데 어떤 아이러니가 있냐면 첫 문장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빌리 필그림은 시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가는 시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뜻인데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시간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2차 대전의 기억에서 해방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하다가도 자꾸 2차 대전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그런데 이거를 너스레를 떨면서 시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서스펜스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아이러니한 감정을 주면서. 진짜 되게 고급진, 굉장히 고급진 방식이네요. 거꾸로 역으로 쓰는. 커트본의 거트가 원래 좀 그런 걸 잘 압니다. 이 사람은 개그에도 되게 달인이라서 제가 모시고. 네. 선방하시는군요. 그 전혁재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운비처럼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십니까? 저는 서스펜스라는 거를 제가 이해하는 방식에서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대한 것인데 굳이 나누자면 스토리가 아니라 텔링에 굉장히 특화된 그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이해해오기를 서스펜스는 어떤 이야기의 갈등, 이야기가 어떤 구조가 있다면 갈등을 해소시키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 갈등을 해소시키는 그 과정에서 되게 효과적으로 관객을 붙들어매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성이 없는 작품의 서스펜스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 없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서스펜스는 약간 스릴러나 아니면 호러나. 이야기가 있는. 그러니까 그 장르적인 연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장르보다는 이야기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갈등과 해소라는 측면이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장르에서 굉장히 잘 쓰여질 수 있는 장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시도 이야기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운기처럼의 서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지금 그래서 갈등과 해소. 그렇습니다. 사건과 그 사건이 해소되는 과정. 그러니까 개그에서도 그러니까 막 슬래스틱 이런 거는 사실 이야기성이 강조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갈등이 있는데 그걸 해소하는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 장치가 어떤 서스펜스가 드러나기가 매우 어려운데 코미디 극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연극적인 스토리가 있는 가운데 좀 희극적인 어떤 즐거움을 주는 그런 식의 극일 경우에는 이런 서스펜스가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이해가 조금 되네요. 서스펜스라는 개념 그 단어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들의 감정이 약간 쪼는 거. 그렇죠. 그 긴장을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느껴지는 그 쪼는 맛으로 다들 향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약간 넓은 개념이어서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차이를 한번 해소해 볼게요. 서스펜스의 다양한 쓰임새 지금 우리가 서스펜스 얘기에는 순서가 반된 것 같아요. 서스펜스라는 현상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그거에 우리가 서스펜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살고 있는 독자 관객 작가들은 서스펜스라는 단어가 식스센스 쪼는 거 긴장을 유발하고 안달나게 하는 느낌으로 그 서스펜스 단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잔잔한 얘기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순서를 반대로 가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야기 속의 인물들은 모르고 있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감각 이 모든 것을 서스펜스라고 넓게 잡아보면 사실은 그렇게 과하게 막 긴장시키고 쪼지 않더라도 언제나 모든 이야기에는 서스펜스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작가가 이야기를 독자가 내 작품을 볼 때 어느 정도로 감정을 일으키기 바래. 바란다. 바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인 거죠. 실러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실러가 이제 관객의 멱살을 끌고 와가지고 이 상황에서 너는 이걸 봐야 돼 하고 구겨넣는 관객을 상황으로 구겨넣는 게 서스펜스이기 때문에 자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만약에 지금 입장에서는 그 좁은 의미의 서스펜스에 해당하는 것은 별로다라고 말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니까 서스펜스라는 기법을 좁은 의미에서도 넓은 의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한다면은 더 많이 독자를 여기에다가 몰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감정 상태로. 만약에 잔잔한 상태라는 것이 아까 권혁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잔잔한 상태라는 게 감정을 막 으악 하고 쥐어짜는 게 아니라 감정은 없이 난 이거를 즐겁게 볼 거야 라는 상태라고 한다면 또는 아니면은 잔잔한 상태라는 어떤 특정한 감정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오히려 그냥 순수하게 정보의 량만으로 정말 서스펜스가 생길까. 저 예시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저의 궁금증이었던 거죠. 운비처럼의 예시가 떠올랐습니다. 보노보노 혹은 운비처럼의 그림체를 상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한테 혼나고 친구들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 다 놀러가고 혼자 남은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가 맞을까라고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편 바로 다음 컷에서는 이제 운비의 친구들이 모여서 오늘이 운비 생일인 거 알지? 선물을 준비할 건데 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운비의 선물이 저기 준비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 컷부터 계속해서 운비는 쓸쓸하게 나는 친구들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나 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가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몇 컷이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모두가 모여서 선물을 나눕니다. 아주 잔잔한 요동이 있죠. 아주 미세한 감정의 요동이 있는데 운비는 자기 선물이 준비되고 있고 자기는 사랑받는다는 걸 모르고 있고 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운비야 빨리 깨달아라. 너는 사랑받고 있단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죠. 이게 바로 정보 차이에서 나오는 독자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 즉 서스펜스라는 거죠.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걸 서스펜스가 아니게 연출한 방법은 마지막에 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모여서 우리 오늘 우리 운비 생일인 거 알지라고 등장인물들이 얘기하는 컷을 없애면 서스펜스가 아닌 거죠. 그러면 계속 독자들도 운비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서프라이즈로 선물을 해주게 되면 반전으로 그럼 반전이 되는 거죠. 네. 그 두 가지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상자 속은 쨉깍쨉깍 그러니까 서스펜스가 이야기의 어떤 본질적으로는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감정의 유동을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다. 이 정도를 이해하면 역시 따뜻한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저는 보노보노 생각하면서 더불이 등장할 때나 나 오늘 서스펜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 때릴 거야. 그런데 이해는 확실히 됐어요. 하지마 그만해. 지금 그 예시를 드리는 이해가 되셨죠. 또 맞을 거야. 실제로 이 정도 감정의 유동을 이 정도로 작게 잡는 서스펜스가 유아용 아동용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너불이가 때릴 준비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 독자는 알고 있고 그쪽 길목을 향해 가는 보노보노와 너불이가 있죠. 그럼 떨립니다. 야 거기 너불이가 있어. 이게 서스펜스거든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코미디 장르에서도 서스펜스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트콤에서 엄청 잘 사용됩니다. 네. 맞아요. 코미디는 어떻게 붙죠? 코미디의 경우에는 정말로 정보 격차가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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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웃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베르그송도 지적을 했지만 제일 그 베르그송 대표적인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습니다. 아닌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웃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아 그거 아닌데 그거 하면 망하는데 왜 자꾸 그걸 하니 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어진 상황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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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경직된 태도로 그런 일을 계속 몰고 가면은 너는 결국 망하게 될 거야 한데 우리는 그 상황을 얘기해 주고 싶은데 너는 계속 그걸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감정이 결국 그 사람이 망가졌을 때 우리가 웃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렇죠. 얘기 듣자마자 미스터빈 팍 떠오르네요. 네. 미스터빈이 반복하는 바보 짓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 바보 짓이 더 웃긴 거군요. 그래서 그걸 미리 보여주기도 하죠. 네. 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트콤에서 제일 많이 나온 상황은 그거예요. 누가 나와서 아 룰루랄라 오늘 여기 의자에다가 칠을 해놓고 가야지 여기 누가 앉지 않겠지 하고 딱 종이를 붙여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람이 불어와서 그 종이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이 그 다음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다 알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앉죠. 앉는 순간 꽝 하고 터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앉은 채로 거기서 아 내가 오늘 이 예쁜 옷을 입고 나왔으니까 여기 잠깐 앉아 쉬다가 또 옷자랑하러 가야지 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이거를 프로이트가 삼각형의 인물 구도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관객과 그리고 놀림을 하는 극의 어떤 놀리는 대상과 놀림을 받는 대상 이렇게 세 가지 삼각형의 구도가 있는데 극 안에서 놀리는 사람 놀림 받는 사람 다 있고 그리고 보는 사람 관객 그런데 여기서 놀리는 사람과 관객은 둘이서 공모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놀림의 대상이 되는 놀림을 받는 사람은 모르고 있을 때 이 정보 격차가 있을 때 그 상황이 웃기다. 뭐 이런 식의 정확히 정보 격차 얘기네요. 네. 정보 격차 얘기죠. 서스펜스의 기본 이론이 어떻게 보면 개코메디의 근간을 이루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도 못 웃기고 있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걸 알고 웃기시는 거 아니세요? 계속 밀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정보 격차가 너무 심해서요. 베르그송을 모르는 사람에게 베르그송으로 개그를 하시면 따라오실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아니면 제가 놀림을 받는 쪽일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안 웃을 텐데 정확합니다. 아무튼 이런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로맨스 장르에서도 정보 격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뭐 까루크 얘기해서 제일 대표적인 장면이 그거잖아요. 루미오하고 줄리엣하고 나와서 두 갱 먹고 서로 칼로 찌르고 하면서 오해죠. 오해. 근원적으로 이게 죽는 장면이 아니더라도 모든 로맨스 장르는 중간에 이런 식의 자잘한 오해들 오해. 그렇죠. 시트콤에서도 아까 되게 많이 나오는 코미디 극의 그런 서스펜스라고 하는 게 오해 장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정보 격차에 따른 오해. 재밌네요. 그런데 오해가 재미있을 수 있는 거는 오해가 아니면 그러니까 독자도 오해를 하고 있는 상태면 이건 카프카적인 부조리 상황인 거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그런데 독자는 아는 거죠. 독자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등장인물들끼리 서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가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오해를 빚고 있고 독자 당신은 이 사람들이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 자 이때 독자는 어떤 마음가짐이 되면 좋겠는가 이건 작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비웃고 싶냐 아니면 안타까워하게 하고 싶냐 안타까워하고 싶냐 화나게 하고 싶냐 화나고 싶냐 아니면 조마조마하겠느냐 안타깝게 하면 로맨스가 되고 화가 나게 하면 막장 드라마가 되고요.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 익숙한 풍경 중에서 어머님들이 들어와 볼 때 저 저 처 죽일 놈 왜 저러고 앉아 있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시잖아요 극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서스펜스의 탄적인 예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신뢰가 뜯 뜯 혀를 차는 겁니다. 저렇게 드라마에 빠지게 돼서야 되겠어 이런 거죠. 관계가 주의된 소재인 로맨스에서는 대부분의 갈등과 사건은 말씀하신 대로 오해 오해라는 말 자체가 정보의 비대칭이네요. 그렇죠. 쟤들끼리 서로 모르고 있는데 날 알고 있잖아. 네. 서스펜스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로맨스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작가는 작가는 이거를 손쉽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최근에 접했던 물론 저도 지금 아껴두고 있어가지고 다 보진 않았지만 대충은 아는데 서스펜스를 가장 시의성 있게 고급지게 사용한 아주 멋진 드라마가 바로 13 reasons why 루머야 루머야 루머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여학생이 자살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 자살한 여학생의 독백으로 시작을 해서 왜 그 여학생이 자살까지 갖는가의 과정을 한 남학생의 시선을 이용해서 쫓아갑니다. 그 안에서 이제 각종 젠더 감수성 여성혐오의 문제를 하나씩 남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그 여자애는 마지막에 죽었지 우리는 그걸 알고 봐요. 거기서 느껴지는 굉장한 서스펜스와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 아주 고급지게 사용한 최근의 예시네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루머야 루머야 루머 한번 보시면 고급지게 안게 사용하는 방법도 많이 있긴 하지만 네. 예를 들면 처음 찍고 나타났는데 몰랐는데 아침에 오전 시간대에 방영되는 드라마의 대부분이 서스펜스를 양손에 들고 휘두르는데 그렇게 약간 꼬지 않는 느낌이 좀 있어요. 신뢰가 혈을 찰 만한 얘기. 그렇죠. 저희가 오늘 작가가 정보를 사용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놓고 가장 흥미진진하고 대표적인 얘기인 서스펜스 얘기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만 드리자면 그래요. 저는 이제 지식정보 만화를 그리는 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 더 할까요? 왜냐하면 저도 할 얘기가 많은 것이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정보라는 것은 작가들이 꼭 보여주고 싶 얘기해주고 싶지만 함부로 얘기해서는 입을 깨뜨리는 양날의 검 같은 요소가 정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유선진 작가님도 엄청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권혁주 선생님도 설정에 대한 정보를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해킹이니까요. 그러네요. 저희 이거 한 편을 어떻게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서스펜스가 작가의 정보 다루기 1편이라면 이 외에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 다음 궁극의 플로떼 이어서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는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그렇죠. 개그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작가는 정보를 다룰 것이냐 정보를 잘못 다뤘을 때 벌어지는 일 정보를 잘 다룬 예시들 예를 들면 시작할 때 꼭 뉴스 틀어놓고 밥 먹잖아요 주인공들 평소 뉴스 안 보는 애들이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이상한 바이러스가 나왔던 뉴스가 나와줘야 이따가 좀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뉴스 틀 때 항상 꼭지가 시작을 하죠 그렇죠. 과연 작가는 정보라는 개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모아서 다음 시간에 서스펜스 다음 편을 한번 꾸며보는 것이 어떠나 그러면 아예 다음번에 객관적 상관물 얘기도 같이 해둘 수 있겠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진짜 머리 터지는 제작품으로 실습을 했던 중요한 이야기죠. 저는 객관적 상관물에 그렇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렵죠. 과연 뭐길래 우리들의 김태건 작가님도 어렵다고 하는지 개그에도 자신 있는 제가 거기서부터가 문제인 것 같은데 다음 궁프를 기대해 주시면 아니 그 저희 독자분들이 김태건 작가님의 말씀 패턴을 좀 이해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면 어렵고 아 맞아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재미있다. 김태건 작가님이 살아있는 서스펜스 증인이에요. 독청시자들이 들으면서 저렇게 말하면 재미없을 텐데 끝나고 재미없다고 얘기하겠지 이러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트콤이 시트콤이 재미있는 이유가 등장인물 정보들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캐릭터의 설정을 다 아니까 나중에 간단한 상황만 있어도 정보 극차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했던 얘기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늘 작곡소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서스펜스라는 단어가 작가들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 대상인지 정체는 뭔지 언제부터 있었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보통들 왜 실패하는지까지 1시간 40분에 걸쳐서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녹음 어떠셨는지 한번 열심히 질문 던져주신 권익수 작가님부터 네. 저는 오늘 재미는 당연히 있었고요. 평가받는 것 같죠? 안경에 왜 빛이 반짝이지? 근데 저는 좀 재미있었던 지점이 뭐였냐면 서스펜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랑 별로 관계없는 연출이다. 제가 별로 안 즐겨쓰는 그래서 약간 서스펜스 얘기 나오면 약간 좀 스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 이게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야기 이야기 자체를 재미있게 만든 하나의 장치로서도 충분히 좀 탐구해볼 만한 영역이구나. 그런 거를 좀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맛깔난 반찬 한 종류가 늘어난 셈이죠. 네. 역사 안부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미 역사를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비법도 깔아줘야 되고 알기도 알거니야 깔아줘야 되는 입장에서 뭐랄까 어떤 또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될까라고 이제 또 매번 사극을 만들 때마다 고민을 하는데 그래 대놓고 뭔가 서스펜스에 이런 장치를 도입하자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유승진 작가가 서스펜스를 휘두르기 시작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장난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머리 쪽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개거를 추구를 안 하셔도 개그에서도 발군해진대. 한 번 하면 빵빵 터지자. 한 번 하면 적응이 느려가지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광 작가님 오늘의 메인 이벤터로서 문전쇄도를 해주셨는데 네. 아닙니다. 어디서 다 나옵니까? 그러게요. 저도 이제 김태광 작가님이 서스펜스 하자 이렇게 어제 말씀하시면 저도 이제 그동안 알고 있던 거 봤던 것들 긁어모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진행하는 게 저의 한계입니다. 저 디테일들 저 정보량이 어디서 나오는지 매번 감탄하게 만드십니다. 저는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몰라요. 오늘 성공 못한 개그를 아쉬워하고 있는 점심입니다. 접신이잖아요. 옛날에 처음에 예언했잖아요. 맞아요. 접신. 제가 예언했잖아요. 웹툰스 콜보 나오면 김태광 작가님 다른 방송에서 탐낼 거다. 맞아요. 많이 들어갈 거다. 제가 좀 안심하고 있습니다. 저 캐릭터는 다른 데서 못 쓴다. 여기서밖에 못 쓰게 됐다. 최적화된. 뭔가 안심하게 되었고요. 뭔가 웃길 수 있는 타이밍이 몇 번 있었는데 놓친 것 같아서 그게 아쉬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더 쳐서 물어야 되는데 홍란진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논문 쓸 때 혼자서 독학하던 거를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게 너무 즐거웠고 복습하는 시간 같았고 나는 이렇게 이해했었는데 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옆에서 같이 막 들으면서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고 아 조금 더 아 내가 이해하고 있었던 게 이게 맞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래서 되게 즐거웠어요. 그냥 막연하게 외롭게 막 혼자서만 했던 것이 공무노동자로서 고독하게 했던 내용들 공무노동자라고 할 만큼 제가 공부 많이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외롭게 했던 것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되게 즐겁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아요. 논문을 검색하면 홍란지란 이름으로 도배하시는 아닙니다. 홍란희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궁극의 플롯도 전 개인적으로 매우 재미있었고 흡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흡족했다고 얘기하면 너무 평가가지를 하는 것 같지만 매우 만족스러웠고요. 이번에도 카테고리 순위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이쯤에서 궁극의 플롯 서스펜스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간보라산업대교가 진행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작법방송 궁극의 플롯 서스펜스와 정보에 대한 이야기 챕터1을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태곤이었고요. 네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김태곤이었습니다. 유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재밌었습니다. 뭔가 몇 번 웃길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진짜로 근데 그거 언제 정확히 언제예요? 예를 들면 이거 웃기겠다 싶었던 게 예를 들면 언제예요? 너무 궁금해 진짜 잠시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제가 웃겼겠죠 근데요 아 이미 지나간 건가요? 분위기가 뭐 있는데 싶은데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안 와가지고 거 Saturday 아 그랬습니다. 합니다.